삼성전자가 SSD 내부 연산 기능을 강화한 2세대 스마트 SSD를 개발했습니다. 삼성전자 2세대 스마트 SSD에는 고객이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스마트 SSD에 내장된 암코어와 IP를 활용해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능이 탑재되는 등 이전 제품 대비 연산 성능이 2배 이상 향상됐습니다. 삼성전자 2세대 스마트 SSD를 시스템에 적용할 경우 일반 SSD를 탑재한 시스템 대비 일부 데이터베이스 연산 처리에서 시간은 최고 50% 이상, 에너지 소모는 최고 70%, CPU 사용률은 최고 97% 줄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와 AMD가 2020년 공동 개발한 1세대 스마트 SSD는 비디오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기업을 포함한 글로벌 IT 기업들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최상의 성능과 높은 전력 효율을 제공하는 이 제품은 2021년 CES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삼성전자 스마트 SSD는 연산을 위한 프로세서를 내장해 스토리지 내에서 데이터의 연산 처리가 가능한 컴퓨테이셔널 스토리지 중 하나입니다. 컴퓨테이셔널 스토리지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 메타버스, 인공지능 빅데이터, 딥러닝 머신러닝, 5G, 6G 등 분야에서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가 가능한 차세대 저장장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스마트 SSD는 데이터 저장 기능만 하는 기존 SSD와 달리 SSD 내부의 연산 기능을 탑재해 특정 데이터 처리 시 SSD 내부에서 직접 연산 기능을 수행해 CPU, GPU, RAM 사이의 데이터 이동을 최소화함으로써 시스템의 성능과 에너지 효율이 동시에 향상됐습니다.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솔루션 개발실 최진혁 부사장은 삼성전자는 1세대 스마트 SSD의 성공적인 출시를 통해 컴퓨테이셔널 스토리지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연산 성능을 더욱 강화한 2세대 스마트 SSD로 데이터베이스, 비디오 트랜스코딩 등 다양한 고객과 시장의 요구에 적극 대응해 나가는 등 차세대 스토리지 제품군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AMD 데이터센터 커뮤니케이션 그룹 신하솔탄이 부사장은 AMD의 자일링스 벌살 어댑티브 SOC를 탑재한 삼성의 2세대 스마트 SSD는 기존 CPU에서 진행하던 연산 작업 일부를 스토리지에서 처리해 데이터 이동 간 소모되는 전력을 줄이고 CPU 효율을 증대시킨다며 데이터 중심 시장에서 삼성의 스마트 SSD가 뛰어난 성능과 높은 전력 효율로 고객 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SNIA, NVM 익스프레스 워킹그룹 등 국제 스토리지 표준화 기구와 협력해 컴퓨테이셔널 스토리지 표준화를 적극 추진하고 다양한 고객사의 응용처에서 기술을 검증해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